1. 2. 1. 2. 앉으면 돼요? 뭐야. 제가 오늘을 위해 생각한다고 해요. 어떻게 이런. 너무 좋아요. 왜? 다. 난장판. 죄송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고마워요. 쿨. 응. 응. 발랐다 정도. 멋있어요. 멋있는데? 잘생겼어요. 얼굴이 되게 작으세요. 아 진짜요? 아이돌이신 분 지금 앞에 계시니까 좀 신기해요. 신기해요? 처음. 초밤입니다. 변동장 아는 거 싫어. 빨려질 것 같네요. 어. 캡짱. 캡짱. 삼촌 같은 오빠 같아. 오빠. 오빠랑 부르겠어요. 당연하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네. 아 그럼요. 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